이거 진짜 TMI인데요. 정말 최근 최근 TMI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일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라고 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86년 2월 1일이 양력 생일이고 그게 주민등록상 제 생일이어서 저는 37년 동안 86년도 2월 1일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본가를 다녀왔는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음력으로 생일을 보통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제 음력 생일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 옛날 달력을 검색을 해보니까 2월 1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봤더니 제가 2월 6일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나 왜 1일에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이제 아버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다 그랬다. 출생신고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정확한 날짜 해야 되는 법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뭐 특히나 이제 연말 연초에 태어나는 때는 약간 그냥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신고 날짜를 정할 수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사실 따져봤자 5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2월 6일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음력으로 12월 28일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시비간지 그 띠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그래서 당연히 음력 12월 28일이라서 소띠이겠지? 난 소띠이야 소띠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띠는 입춘을 기준으로 입춘 전에 태어나면 그 전해 띠인 거고 입춘날에 태어나면 그 다음에 띠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 뛰더라고요. 음력 12월 28일이 그 해 1986년 1986년에 입춘이 양력으로 2월 3일인가 4일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 어.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주민등록상으로는 2월 1일인데 실제로는 2월 6일에 태어났으니까 입춘이 입춘 다다음 날에 제가 실제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랑이띠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거를 제가 4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 그래서 이제 사실 2월달 오디언톱을 같이 하게 된 우리 범식성우가 양력 생일이 2월 2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친구가 저처럼 출생의 비밀이 없다면 사실은 저보다 형인 거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하루 빨리 태어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 형한테 잘해 라는 말을 제가 약 40회 정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범식성우가 1986년 2월 2일에 정확하게 그날 태어났다면 범식성우는 저보다 약 4일 정도를 더 먼저 태어난 겁니다. 정말 TMI고 정말 최근 업데이트된 정주원의 생일 관련 TMI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팩트에 의거한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